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거지같은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일부러 남편한테 시비 걸어서 이혼을 하는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저희 시어머니가 벌어다 준 돈이 꼴랑 몇백 정도 수준인데 하씨 겨우 이딴 것도 돈이라고 보냈네. 저 정말 이 남자랑 이혼하고 싶어요. 원제. 남편과 아내의 말 중에 누가 더 많나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시댁과 관련해가지고 맨날 속으로 삼키고 싸워만 오던 그게 제대로 터져서 이번에 진짜 크게 싸웠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볼테니 여러분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려요. 첫번째. 임신했을 때 상처있는 과일. 아니 며느리가 임신중일 때 다른 시어머니들은 일부러 이쁜 과일만 골라서 보내준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뭐냐? 오만 상처투성이에. 아니 어디 상처만 있었냐? 먹기도 힘들정도로 거의 다 썩은 과일도 있었다구. 일부러 그런게 아니잖아. 부모님들은 그냥 당신들이 평소 먹던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주신거요. 그리고 너 말 똑바로 해라. 어? 못 먹을 정도의 썩은 과일을 주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뭔 썩은 과일이야? 두번째. 신혼초때 기강잡기. 결혼 초기 때 며느리 기강잡겠다는 심부로 전화를 하라는 둥 내한테 진짜 엄청 많이 뭐라 하셨다구. 그리고 맨날 신혼애랑 비교하면서 타발도 많이 했다구. 이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할 말 있어?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전화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렸잖아. 그래서 전화 안했고 지금도 아예 연락 안하면서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러는거요? 그래도 인마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때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연락드리는거 너 몰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연락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거요? 뭐야 이거? 세번째. 돈 문제. 큰일같은거. 이사를 한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애가 입학하는 등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주시는거. 물론 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 근데 금액 봐봐라. 솔직히 이거 너무 작은거 아니야? 아니 그걸로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야 소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백씩 보내주시는거 그게 쉬워보이냐? 어? 왜 말을 그따구로밖에 안해? 너 지금 엄청 강하게 선 넘는거 알고있냐? 어?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이렇게 세가지 이유로 크게 싸웠고요. 특히 신혼초때 일이랑 임신때 일을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거의 이혼소리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남편은 왜 자꾸 그때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뭐라 하냐고 이러는 중이고 저는 뭔소리냐? 그때 받은 일들은 평생 가는거다. 이러면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자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더 맞는거 같나요? 솔직히 까넣고 따졌을때 유책 따지면 남편쪽이 맞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참고로 이 글쓰니는 글쓰고 30분도 안되서 글지우고 도망갔어요. 금액이 적지 않냐에서 바로 미친꽁 소리가 나왔다. 와 뭐냐 이거? 아니 이 여자는 뭔가? 미친 여자인가? 쓰니 아니 남편은 뭐해? 얼른 이혼해요! 3번. 뭐? 금액이 어쩌고 어째? 그러는 니네 친정에서는 매번 얼마 안되는 그거라도 턱턱 지원해주셨냐? 어? 세상에 돈 적다고 싸우는 여자가 다 있네. 이게 진짜 제정신이야? 4번. 아하! 쓰니 친정에서는 그때마다 돈을 몇천만원씩 턱턱 줬나봅니다. 아니 뭐 이딴거랑 살고 있어. 여자 보는 눈이 뭐 아래 달렸냐? 왜이래 이거? 5번. 여자 뭡니까? 양심이 혼자 쳐나가 뒤졌나? 돈 맡겨줬어요? 그리고 남자도 뭐야? 왜 저런거랑 살아? 꼭 살아야겠어? 6번. 만약 지한테만 일부러 상처난 과일을 골라준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들 평범하게 먹던걸 준거라며. 아니 이게 왜? 뭐 어때서? 뭐 그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남아있는데도 아이고 우리 며느님한테 상처난 과일 따위를 드릴 수야 없지. 당장 새과일을 사서 바치겠나이다. 이랬어야 되는 거냐? 반대로 과일은 상처난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끼리 먹으마. 너는 나중에 새과일 사면 그때 먹어라. 이랬으면 그것도 먹는 걸로 차별한다고 난리쳤겠지. 7번. 남편아. 아니 왜 저런거랑 살고 있냐? 그냥 이참에 이혼해버리고 남은 생이라도 멀쩡히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노인네들 불쌍한 노인네들 소일로 때마다 돈 못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네가 저런거랑 살고 있으면 그 양반들 마음 다 찢겨 나가지 않겠냐? 8번.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든가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뭐야? 혹시 재산 분할이 목적이야? 대댓글. 헐. 요 책이 어쩌고 저쩌고 또 10년 됐다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와씨. 갑자기 소름이 쫙 올라오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막 시비 걸고 그러는 거 아니요 지금? 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편과 저 둘 중에 누가 더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제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오늘 제가 세탁소에 들렀다가 결제를 하고 왔는데요. 당연히 영수증과 카드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집에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머 이게 웬걸? 카드? 카드는 없고 영수증만 있더라고요. 당시 제가 세탁한 옷을 들고 있었는데 이때 영수증이랑 카드도 같이 준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다시 갖고 카드를 받아왔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확인을 안 한 제 잘못과 실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세탁소 사장님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가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탁소를 가기 전에 살짝 좀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짜증난다고. 그런데 남편이 대뜸 카드를 안 준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확인을 안 한 너도 그렇고 5대5로 잘못한 거네 뭐. 이렇게 엄청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니 솔직히 이거 과실비율 따지면 제가 3이고 사장님이 7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5대5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그지같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 손님에게 돌려줘야 할 카드가 까먹은 거. 까먹은 사람이 제일 큰 포인트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거 몇 대 몇이라고 보세요? 큰일은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5대5라고요? 쓰니 남편 극 F인 것 같네요. 이 정도 공감해 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발악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네가 시비라고요. 2번. 둘 다 잘못이지. 이게 무슨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옌병. 몇 대 몇 해감해서 남편이랑 싸운다고. 참 싸울 일도 많다. 3번. 그 카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만약 카드사에서 세탁소 사장님 소유라고 한다면 네 말이 맞아요. 아니면 반대겠죠. 무슨 말이냐? 네 물건 네가 챙기라고. 이런 건 미취학 애들도 다 배우는 거라고. 4번.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하려고 하네. 그 참. 나 같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이러겠구만. 5번. 5번. 그래서 쓰니 말처럼 3대 7이라고 하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어차피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건 똑같잖아. 진짜 심박할 정도로 피곤하게 사는 인간이네. 아니 왜 그래? 6번. 와 남편 누군지 몰라도 진짜 제대로 똥 밟은 것 같다. 7번. 아니 지금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볼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 이 글은요. 제가 먼저 써보겠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글은 남편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입장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 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고작 이런 일로 자꾸 이러는 게 어이없고 웃기지만 그래도 오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제 입장을 한번 써볼게요. 세탁소에 카드를 찾으러 갔다는데 이때 찾으러 가던 길은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 친구처럼 친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차로 가다가 세탁소에 맡겨놓은 거 찾으러 간 거죠. 댓글에 카드를 꽂아놓고 기준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추가금이 있어가지고 카드를 들은 뒤 주인 아저씨가 카드기에 꽂으려고 카드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거였어요. 카드기가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왔다갔다 한 거죠. 결제하고 세탁물이랑 영수증을 동시에 줬는데 이때 제 손에 짐들이 바리바리 너무 많고 무거워서 당연히 영수증에 카드도 같이 껴있는 줄 알고 확인 없이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 뒤에 차에 타가지고 가는데 카드가 없더라고. 그래서 얼른 차를 돌리자 했고 그렇게 또 다녀온 거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낸 거 절대 아니에요. 카드를 받아온 뒤에 아이씨 귀찮게 두 번이나 왔다갔다 하니? 그냥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또 남편이랑 시누이는 카드 일을 벌일 뻔했는데 찾아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뭐 사과 같은 걸 안 하니까 남편이 그 카드 체크카드거든요. 야 그 안에 우리 생활비 다 들어있는데 큰일 날 뻔했으니까 마 앞으로 좀 조심 좀 해. 이거 그냥 기본인 거 몰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꼽주고 시누이 보는 앞에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저 어? 뭐야? 이걸 내가 남편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냐? 아저씨가 깜빡한 거고 나는 손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서 뭐? 네 잘못은 아예 없다고? 이러더니 말이 좀 많아진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래 나도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30% 정도야. 이러면서 비울 이야기가 나오고 좀 목소리가 커졌던 겁니다. 제 물건 제가 챙기는 게 맞고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잘못에 비해서 남편의 반응이 너무 단호하니까 어? 나는 그냥 그래 잃어버릴 뻔했지만 그래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나 정말 궁금해서 댓글도 하는 건데 이거 주작이 아니고 진짜 쓰니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본인 물건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지. 어디 모자랍니까? 그걸 또 이렇게 추각까지 하는 쓰니 정말 대단합니다. 2번. 추각을 완전 답장나네. 절대로 사과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니가 니 카드 안 챙긴 건데 뭔 사족이 이렇게 많아. 짐이 많아서 손이 부족하면 정당성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생활비 카드네? 이러면 당연히 잔소리 나가줘. 역지사지해봐. 너 같으면 화 안 내겠니? 정말 뭐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번. 추각을 보니까 니가 더 미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요. 4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장님도 바빠가지고 깜빡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뭔데? 그냥 무조건 니 사장만 있는 거야? 비율까지 따져가면서 이게 뭔 날지요? 안 피곤해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요? 무슨 말이 이리 많아 글까지 쓰고? 5번. 와 추가거리 훨씬 더 규지 같다.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지능 박살난 것 같은데. 그냥 평생 니 남편 하는 말이나 듣고 사는 게 신상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6번. 이거는 시누이의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속으로 새언니 이 등신. 이러고 있을 때 깔깔깔깔. 첫 번째 사연은 진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일부러 시비 그런 느낌. 뭔가 상황이랑 그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리고 저 글을 남편이 쓴 건가 싶기도 하고요. 본인이 본인의 잘못된 점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 주자가 아니면 지능이 완전 지구 내에까지 가 있는 그런.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이거 이게 분명히 날짜상으로 보면 며칠 전에 올라온 사연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익숙하냐? 누가 이거 옛날 거를 자기가 또 썼나? 바꿔가지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